여러분 안녕하세요 체크체크체크기애입니다 체크기가 유튜브에 돌아왔습니다 후! 후! 여러분 정말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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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고 싶었는지 진짜 말도 못해요 여러분의 도움이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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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해요 제가 사실 모든 세팅을 한 2주 전에 끝냈는데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학교에서는 지금 볼펜 젤에 일본 제품이 들어있다 그래서 볼펜을 깨뜨리기 뭐 그런 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필 도취에 가서는 닌텐도를 타는거죠 닌텐도를 타는거죠 닌텐도를 타는거죠 닌텐도를 타는거죠 닌텐도를 타는거죠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돌아오고 싶었어요 근데 돌아오는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돌아온 이상 다시는 멈추지 않을겁니다 비디오를 꾸준히 만들어서 올릴거니까요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시구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팍팍팍 눌러주세요 닌텐도 스위치 게임은 사정이 조금 나아지면 그때 다시 하기로 하구요 앞으로는 PC 게임 모바일 게임 모든 게임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기대해주시구요 앞으로 쭉 함께 해봐요 고마워요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우 난 정말 무슨 게임을 할지 모르겠는데 샬롯 샬롯 아빠 무슨 게임을 해야되지? 안무시 roulette 아빠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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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龐이 로블록스에요 난 로블록스가 좋더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demais 이렇게 하면 앵글 바꿀 수 있어 카메라 앵글 자 아빠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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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봐봐 아 155 스노우클리 어리야?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어 그거? 우와 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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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드 너무 이쁘다 간다 나라진다 우후 유후 유후 어 무서워 닭살 돋았어 나두 땅쪽으로 들어간다 우후 우후 슬라이드 우후 넣어봐라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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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바밤, 잠시만요 아빠바밤, 카메라에 보면 어디있지? 넌 너무 높아 근데 아직도 중간이야 넌 중간이야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 밖에 안했어 이게 뭐야? 왜 PWR dasiendo 어려워 으아굿 mic 2개 어에이 어깨 또 Xian 후후 dead 떨어지지 마는데 떨어지지 마는데 떨어지지 마는데 떨어지지 마는데 샤넬 왜 이렇게 올라갔는데 근데 저는 그 배터리가 필요해 샤넬